2002년 9월 26일 대구 와룡산 길식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유골 발견 소식에 인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골과 함께 나온 것은 어린아이들의 옷가지와 신발들. 이 유골들은 11년 전 실종된 5명의 개구리 소년들입니다. 1991년 3월 도록용 알을 잡겠다며 와룡산으로 간 소년들은 종적을 감췄고 그날 이후 부모들은 전국 방방 곳곳으로 자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너무 허탈했죠. 아이들 바로 코앞에 그렇게 아이들이 있는데도 11년 반 동안 그냥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어디 살아있지 않을까 부모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개구리 소년 사건. 그 후로 31년이 지난 지금 개구리 소년들에 대한 제보들이 들려왔습니다. 개구리 소년이 3일 안쪽일 거예요. 애들 4명이 경직된 상태로 그 사람 잡혀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칼을 꺼내면서 죽인다고 그랬고 일반적인 성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거기 내가 봤던 게 그 아이들이었구나. 와룡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개구리 소년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1991년에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고를 발굴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또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는 벌써 31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소년들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해당했지만 범인이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타살이 아니라 산에서 조난 당해 죽음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는 이 사건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추측과 가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이 타살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의학팀은 발굴된 유골들에 대한 6주간의 조사 내용을 정합한 결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지난 2002년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 발견 후 법의학팀은 사인을 타살로 추정했습니다. 두개골의 손상 흔히 그 근거였습니다. 3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철원, 김종식, 김영규 군의 두개골엔 크기와 깊이가 다른 여러 손상흔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왜 이런 손상이 생긴 것일까? 경찰은 손상흔과 일치하는 도구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규격품부터 개인이 만든 비규격품까지 다양한 도구가 실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사한 물품은 취급은 없어. 약 2,300여 곳을 다니면서. 2,300여 곳이요? 네. 수집을, 유사한 물건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고. 그냥 콕 찍히는 게 그냥. 하지만 경찰은 두개골 손상흔과 같은 흔적을 내는 도구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구리 소년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지목하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소년들 두개골의 손상흔과 비슷한 흔적을 내는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공구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란 길이나 높이, 너비 등 기계 등의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자의 일종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입니다. 두개의 뾰족한 금속다리가 달려있습니다.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와룡산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본들을 흡입하고 있었는데 산에 오른 소년들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 이윽고 불량 학생들은 소년들을 발견하고 비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버니어 캘리퍼스로 개구리 소년들을 해쳤다는 겁니다. 이 가설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 글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91년 개구리 소년 사건 당시 와룡산 인근 학교를 다녔던 사람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전체에 사실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본들을 그 당시 유행했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본문 봉지에 본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개구리 소년들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민규 씨. 그는 당시 불량배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들려줬습니다. 개구리 소년 입기 3일 안쪽일 거예요. 저희 반 친구들 5명이랑 탄피를 주워갔었어요. 방과 후 와룡산으로 놀러갔던 민규 씨와 친구들. 그곳에서 놀다가 어떤 수상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남자는 칼을 꺼내 들고 민규 씨와 친구들 5명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칼로도 다시 위협을 받고 좀 얼차례 비슷하게 좀 받고. 그리고 한 분만 더 자기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며칠 시간이 되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정말 혼미백산하게 도망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본드드나 한각질 현명 상태였던 것 같아요. 눈 자체가 자른 기회가 나지만 그 당시에 눈을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개구리 소년 실종 소식을 듣고 민규 씨는 그 남자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저희 학교에서. 제가 했던 말이 딱 기억나는 게. 친구들한테 와 큰일 날 뻔했다. 장관상 우리가 될 뻔했다.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영난성이 있다고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와룡산 인근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 글에선 공업 및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언급합니다. 와룡산 인근에는 고등학교 5곳이 있습니다. 91년 사건 당시에 개교하지 않았던 학교들을 제외하고. 와룡산에서 가장 가까운 한 공업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학생들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했을까.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거를 쓰는 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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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교는 기계과가 없어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쓰지 않는다는 입장. 와룡산 주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많이 사용됐을 것입니다. 소년들이 실종된 후 경찰은 마을 인금부터 시작해 대구 전 지역으로 탐문 수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와룡산 인근의 중고등학교 자퇴생들을 포함해 공업단지 종업원들까지 일일이 탐문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글 작성자가 사건의 흉기라고 주장한 버니어 캘리퍼스는 과연 두개골의 손상은과 일치할까? 우리는 법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개골 모형의 지점토를 바른 후 버니어 캘리퍼스를 내리쳐 두개골 모형의 생긴 흔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의학자들은 소년들 두개골의 손상은 사진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 그 유사성을 살펴봤습니다. 사이즈는 일단 이게 맞아 보이고요. 사이즈는 폭은 1에서 2mm 정도 되고 길이는 5mm 정도 안팎으로. 사진과 기록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은 오늘 실험한 거에서는 놀랍게도 버니어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로 내리친 흔적이 두개골의 손상은과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년들의 두개골에 난 이런 손상 흔히 도고이한 외력으로 생겼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타살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골 발견 당시부터 개구리 소년들은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근거로 소년들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됐던 해발고도 300m의 와룡산. 소년들의 유골은 와룡산의 동쪽 능선에서 발견됐습니다. 대구 성소국민학교 5명의 어린이들이 집을 나간 지 이제 8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문 수사를 비롯해 외딴 섬을 수색하는 등 경찰은 그동안 들어온 250여 건이 넘는... 많이 의심하는 아동이 있으면 즉각 그 자리에서 인근 전화를 이용해가지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주면 수사를 하기 상당히 좋겠습니다. 소년들 실종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과장으로 수사 계획 및 지휘를 했던 김영규 씨. 소년들 유골이 발견된 후 20년 그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그맣지 싶은데. 대발둑이 있는 조그부인 아들이 우차랑이 하고 유골이 다 이어서 발견되었어요. 대발둑 앞에 이어서 발견되었어요. 그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산비탈길에 골짜기처럼 들어가 있는 이곳에 소년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소년들이 있던 곳은 너비 3.2미터에 깊이 1.2미터인 움푹 파인 계곡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섯 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인들도 산에서는 아차하면 길방향을 잃습니다. 충분히 애들이 길방향을 잃어서 이리 왔고 또 축구하기 때문에 같이 체온을 서로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엉꼈지 않았는가. 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같이 있고 이런 경우를 봐서는 저 체온사 쪽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 아닌가. 이런 글을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만약 자연사 같으면 얼어 죽었다 동사도 그냥 있는 것 같으면 왜 안 보여요? 밥이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따구 경청이 처음부터 모르고 지금까지 거짓아 자연사로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놈은 경찰이 그게. 유골 발견 직후 경찰은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로 추정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영규 전 대구경찰청 강력과장은 소년들의 사인을 저체온증에 의한 자연사라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왜 여기서 스톱했느냐. 와령산 이 골짜기. 비가 오면 폭포가 떨어진 이 움벅진 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묻히는 것은 우에서 떠내려는 퇴장물에 의해서 묻히는 기입니다. 범인들이 우리 갖다 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여기 한국 내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날 비가 와가지고 집으로 갈라 하다가 뭔가가 피하려고 여기다가 한 개 들어가 죽었습니다. 다 설명을 하고 있어. 김영규 씨 주장에 따르면 와령산에 올랐던 소년들이 길을 잃은 상황에서 산속 비바람과 추위에 저체온증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종 당일 날씨는 어땠을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2.3도. 다음날 새벽엔 체감온도가 영상 1.6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 3월 26일에는 오후 6시 20분부터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9시까지 2.8mm, 오후 9시부터 27일 자정까지 3mm로 3월 26일에는 총 강수량이 5.8mm 정도 되거든요. 2.8mm 정도 내렸을 때 땅에 물이 약간 고일 정도의 그 정도 지면 상태를 보였다고 관측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옷도 충분히 젖을 정도의 양이고 땅에 물도 기본적으로 약간 고임이 보일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오고 기온도 내려가 어린아이들이 밤새도록 산에 있었다면 추위에 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이면 해가 뭐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아마 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 아이들은 해가 지는 상황 자체도 좀 불안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는 길조차도 조금 약간 낯설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가 그 길을 약간 헤매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친구는 좀 많이 당황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이 불안해질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 다른 친구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년들의 유류품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영규 군의 옷소매가 묶인 상태였습니다.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뭐죠? 두 볼입니다. 두 볼. 저 차원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끝부분이 제일 싫어합니다. 손발이 제일 머리하고 손발이 제일 싫어. 감당을 못해. 그렇게 돼. 막 추리등 입어든가 우선 발목도 감아봤고 고기 저 차원 현상 생활 반은 첫째라. 저 차원 사라면 소년들 두개골의 크고 작은 손상언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내렸지만 떨어지지 못할 건데 크기가 다르고 이것도 형태가 그렇게 국과수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공군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아들마다 다 다르겠네. 다 다르기 나오는 거야.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들이 비바람에 휘몰아치면서 소년들의 두개골에 손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법의학자들은 돌에 의한 손상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현명을 확대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엣지가 날카롭잖아요. 가장자리가. 이와 같은 날카로움은 인공주로 만든 칼이나 뭐 끌이나 이런 거 아니면 없잖아요. 아무리 10대 초반에 청소년의 두개골이라고 해도 그 강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두개골이 깨질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다면 누군가 일부러 힘을 주어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어떤 자연적인 물체들이 뭐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해졌을 법한 외력의 크기로는 그런 손상이 어렵지 않을까. 소년들의 정확한 사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산으로 놀러간 소년들이 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개구리 소년들의 사인이 타살이다, 아니다, 자연사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두개골 손상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소년들 죽음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들의 두개골엔 그날 와룡산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2002년, 현장에서 발견된 소년들의 유골과 소지품으로 여러 검사들을 실시했습니다. 독극물과 혈흔 등 많은 검사를 거쳤지만 백골 상태였기에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두개골들의 손상은 뿐. 그렇다면 손상은들과 비슷한 흔적을 내는 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박대균, 나주영 교수와 함께 먼저 손상은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가능성이 있는 도구들을 선정했습니다. 지점토를 올린 두개골 모형 사람의 두개골 강도와 비슷한 돼지 머리뼈 생체 역학 테스트 블록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블록 위에 두피를 대신할 돼지 껍질을 올리고 도구로 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용접 망치로 실험했습니다. 길쭉한 부분은 너무 크고 아니면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도 사이즈가 약간 정사각형 같은 느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돼지 뼈에서도 좀 안 맞고요. 테스트 블록에서 봐서도 좀 동그란 모양 쪽에 가깝게 보입니다. 전지 가위는 어떤 흔적을 남길까. 전지 가위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1, 2, 3, 3mm 폭 정도가 되고 길이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m에서 7mm 사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이 사진의 요게 노비가 아까 한 2mm고 길이가 한 6mm 안팎이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철원골의 두개골 X자 손상은과 가장 유사한 흔적을 내는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전지 가위로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X자 손상은은 양날을 가진 도구들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들은 두개골에 생긴 X자 손상 때문에 사망하게 된 걸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뼈에 손상이 생기면 치유라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X자 흔적이나 네모 흔적들은 보면 그런 치유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흔적 자체가 사망 무렵에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상의 크기가 가로 한 폭이 2mm 안팎, 길이가 한 5, 6mm 안팎 정도라고 하면 정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땅속에 있었고 나온 뼈를 기준으로 뼈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뼈에서 나타나는 이런 골절처럼 보이는 이런 손상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손상과 관련 없이 사망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어떤 원인으로 소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개골의 손상은 소년들이 겪었을 고통을 고스란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이형 혹은 유괴사린사건과 함께 3대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사건. 아이들이 실종된 때부터 유골이 발견되기까지 그 1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된 걸까요? 1991년 3월 26일 이후 사라진 5명의 소년들을 찾기 위해 연인원 32만 명이라는 대대적인 수색 인력이 와룡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집중 수색하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수색 방향을 원래 도룡농이 있는 데가 이쪽이 아닙니다. 저쪽 건너농선입니다. 그쪽 지역을 초점으로 수색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수색이 제한된 우리 경력에 소홀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쪽으로는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룡농을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저수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들의 특성을 좀 많이 관가했다. 아이들은 성인처럼 그렇게까지 목표지향적이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처음에 저수지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다가 얼마든지 이 계획은 바뀌어요. 경찰 수색이 소홀했던 와룡산 동쪽 지역에서 발견된 소년들. 그런데 유골 발굴 작업 중에 뜻밖의 물체가 나옵니다. 탄두가 발견된 것입니다. 각종 탄두가 138개나 든 우유팩도 발견됐습니다. 소년들의 유골 근처에 왜 많은 탄두가 있었을까. 주말에는 학교 뒤에 와룡산이 있는데 폭이 보통 곤충이나 도룡농도 사업으로 갔기도 하고 때로는 총알, 탄피도 주로 많이 또 다녔죠. 성소총학교 뒤쪽에서 54단 사격장이 지금 기억으로 생각해보면 불과 한 200m에서 300m? 그 정도가 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철조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탄피를 많이 주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 와룡산에는 군부대와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사격장 주변에 탄두두를 주우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격장 쪽은 수색 지역에서 제외됐을까. 그 많은 형사 동원회가 수사 법석을 떨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원래 탄문수사 하는 게 있거든 기본이거든. 탄문수사에서 그거 나와야 되는 기라. 이제 6월 발견하고 탄두가 나온 다음에서야 수사 초기에 대부분 그게 나왔으면 탄환죽으로 갔겠네. 대부분 수사가 됐을긴데 그거를 한 놈도 물고 온 놈이 없었어. 형사가. 소년들의 실종 당시 많은 탄문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아이들이 탄두를 주우러 다닌다는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월 발굴 현장에선 연이어 다른 종류의 탄두가 나왔습니다. 한실 안 들어 보시소. 상태 맞는데. 탄필 나왔습니다. 유골 주변에서 탄두가 발견되자 사람들의 의욕은 군부대로 쏠렸습니다. 그 날에 어떠한 부대 활동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날은 사격이라는 것이 전혀 없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이전에 근무했던 인원들까지 추적해서 그 당일날 사단사령부 요 지역에서 훈련한 것이 있었느냐 특히 그 당시에 근무했었던 사격장 관리 선임하사가 현재 사람 주임원사입니다. 이 사람 주임원사가 사격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전혀 사격이 없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골의 손상 흔히 총상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 기록을 확인하여 수사를 탄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 왼쪽에 구멍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쪽에 총을 맞고 나간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총알이 뚫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들어가는 곳은 작고 속은 넓고 나올 때는 속이 좁고 바깥이 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두 개구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걸릴 수도 있고 총알이 아니라 총알이 아니라 개구리 소년들 실종 후 군병역이 동원돼 와룡산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사기 입장에 애들이 탄필적으로 많이 갔다는 것은 의지 않았습니까? 많이 가는 것은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수색 당시에 군인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안 됐습니까? 고상인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들 기억이 없었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내가 잘못했는 것은 현장 안 가봤어. 밑에 직원들이 시기임했는데 사격 안 했다고 하는 거 하고 어이 어이 하라고 하면 확인해봐라 했는데 사격 안 했는데 아들 구인들이 빗나가 죽었니 어디 말도 안 되는 거고 불문을 부적불었거든. 거기서 그 사격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하니까 무시해 부리는 거라. 그런데 와룡산 군부대와 관련해 제보할 게 있다며 한 제보자가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개구리 소년이 천마다 한 번씩은 또 계속 기억나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는 또 제가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닐까? 길까? 이런 어떤 고민 이게 맞을까? 이제 그런 거였죠. 제보자 김 씨가 93년 와룡산에서 신병 교육을 받을 때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품병이었기 때문에 사격 훈련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격을 끝나고 나서 착출이 돼가지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수동으로 타격대를 올리는 그런 임무를 맞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김장에 쓰는 큰 달아 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 명하고 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있지 하고서 통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근데 첫째 번 통은 지금 기억나는 게 거기에 아이들 가방 그 다음에 벨트 뭐 이런 게 좀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사격을 하고 나서 또 배정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는 다른 위치의 고무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좀 기분이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오늘 열어봤는데 근데 살점이 없는 완전 뼈만 있는 그런 동생의 흥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코 부분인 것 같은데 코에 언저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만 약간 풀려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피가 오래되면 세커마켓 하는 자국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그걸 좀 유심히 보려다가 뒤에서 기관병분이 소리를 들러갖고 닫았어요. 29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김윤성 씨. 여기 사로 중에 한 곳에서 네. 아마 저 2층이었어요. 중간에 중간에 약간 위에 저희가 소로길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거 보관한 뒤에 통이 이쪽에 서 있었고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네. 못 봤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나 소장님한테 그런데 거기가 사격장이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발견됐다. 좀 그래서 좀 선뜻했죠. 윤성 씨가 봤던 통 속에 붕대 감긴 이상한 물체는 무엇이었을까. 얼마 전 그는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팀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할 사항이 생기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이 제보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측에서는 관련돼서 어떤 확인된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와룡산 군부대와 관련된 증언은 또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3월 26일 오후 4시경에 소년들과 군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 26일 당일날 목격했던 목격자의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도리 운용 알을 죽고 있었고 빨간 모자 쓰난 군인이 막 쫓아냈고 그리고 또 그 5명 아이에게 1명은 도리 운용 알 하나 달라 하나 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관인데 독수리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쓴 교관은 아무래도 훈련을 야외 유격훈련이라든지 뭔가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을 훈련하는 이 군인들과의 동선이 겹친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용의선상에 있는 군인들은 조사가 안 됐냐 거예요. 근데 사격도 안 했다. 훈련도 안 했다. 근데 왜 군인들이 나오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구리 소년들이 군인에게 쫓겨났고 다시 산쪽으로 이동했다는 것. 개구리 소년들을 목격한 지점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보면 빨간 모자 군인을 만난 지점은 당시 수색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초동수사에 딱 접해보면 탐문수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 탐문수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진술이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이후에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큰 사건 해결의 큰 열쇠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관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을에서 함께 놀던 5명의 소년들. 도록용 알을 잡으러 집을 나섰던 소년들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1년째 실종 상태였던 소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 순간. 경찰 수사상의 문제는 유골 발견 현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과학수사계와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파출소 직원이 유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발굴했던 겁니다. 발견 다음 날에야 제대로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4명의 위쪽에 있던 부분은 바뀌어 나왔고 아랫부분을 파묻혔던 제대로 발굴 했고 그렇죠. 온전하게 발굴한 건 한 부밖에 없네요. 한 부르고 나머지는 부분 부분이죠. 훨씬 더 많은 증거를 파악했을 가능성은 확실히 많이 있는 거군요. 당연하죠. 발굴이라는 게 이렇게 유골인 경우에는 매장에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체 자세가. 아이들이 발견된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증거의 보고입니다.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증거의 보고라고 봐야죠. 사체의 모습 하나를 보고도 판단할 게 많아요.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했고 유골 발굴 현장을 훼손했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법의학 팀에서 와서 그 항구를 발굴하는 데 무려 8시간이나 걸리는 거 그전에 내고는 이미 삭갖고 행위로 바로 짧은 시간에 다 파이트됐더라면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정말 너무 시원당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법원은 초동수사와 유골 발굴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감안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잘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의미가 컸죠. 꼭 재판에서 승소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많이 해소되지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91년 개구리소년 실종 당시부터 사건 취재를 해왔던 김재산 기자. 그의 취재 수첩엔 31년 전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메모했는 걸 보면 애들이 참 착한 애들이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하루 아이들이 용돈이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종식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에 출장도 다녀오고 수시로 만나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아주 특별하게 지냈죠. 지냈는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있지 않은 게 종식이 아버지가 애들 실종되고 난 뒤에 대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대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어요. 일정기간 동안 종식이가 오면 그냥 들어오라고 5명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김종식 군. 종식아 조식아 이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모 조계시 역차야 물러가거라 오빠리 야리 달동한다 아들을 찾아 생업을 중단하고 전국을 헤맸던 종식이 아버지 한순간도 종식이가 돌아올 거란 희망을 놓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집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종식이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끝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식이 아빠에게도 종식이 잘했습니다 조금만 더 계셨으면 예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같이 만났을겠지 사람 안에 있어달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도 저버린 채 유골로 돌아온 개구리 소년들 그 후로 20년이 흘렀지만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구경찰청 장기 미제수사팀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한 최근의 가설과 제보들을 포함해 수사 진행 상황들을 문의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 9월부터 재수사를 하면서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리고 제보 및 증거물 재감정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신빙성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는데 장기 미제사건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행정 효율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한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도 완전 범죄가 없다는 인식이 생겨서 범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억울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더라 그러니까 놔둬버린다 낭비 아니냐 하는데 수색과 탐문 등의 초동수사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유고를 빨리 찾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확한 사인조차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소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두 개고를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에 기증했는데요 하루빨리 소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일만이 하늘에 있는 5명의 소년들의 넋을 달래고 자식 잃은 부모님들의 애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일 겁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소년들의 사인을 밝히는 그날까지 수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제보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승선 배혜지 지켜보기 개구리 소년들의 대신 특수로 강력한 폭 thank you 태그 소년들의 소년들의Child over 계좌에 대한 글자감 지켜보기 지켜보기